연사를 받아봐 정말로 전혀 못 느끼는 건지 어디 한번 보자 아무리 그래도 활짝 나게 매우면 조금 느끼겠지 나와라 라면 먹고 있잖아 어떻게 먹으면 국물이 정수리까 싶냐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여자가 여자한테 인형을 선물한 거야 이거 그림 알지냐? 최순경이 인형 사줬냐? 소독 잘하고 약 바르고 공대 가면 알겠지 좋아해요 어떻게 끌고 왔냐? 어? 나한테는 범인 보도 오처림 네가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진짜 위험한 게 뭔지 보여주지 해?